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테스트 때 닭앤딱 영상을 찍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새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저번 테스트 때 장검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 테스트 때도 장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요번에 장검이 아니 뭐지 장검이라기보다는 양손 무기들이 다 너프가 됐죠 다 너프가 돼가지고 이제 휘두를 때 이동속도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좀 구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여드릴 것들은 약간 그냥 자란판들만 모아둔 약간 그런 영상이구요 자 요번에 양손검 쓸 때는 수사체 저항 이거랑 그 다음에 무기 전문화 그 다음에 방어 전문가 그 다음에 재빠름 그렇게 이렇게 썼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뭐 스킬이야 국룰이죠 전력질주랑 두번째 바람 뭐 이렇게 썼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 영상각으로 넘어가시죠 오우 쉣 오케이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으면 됐다 아 더 조심해야겠다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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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활이 있단다 친구야 아 그쵸 왔어 됐어 아 그쵸 왔어 됐어 아 뭐 안보여 아 됐다 호우 아 저기 나간거 봤어요 칠을 아우 없었다 야 오후 거치있다 여타고 나가자 여타고 나가면 될꺼 나가는게 중요해 지금 기다려봅시다 와아 들어와 뒤질라고 들어와 들어와 어? 들어와 나 나갈수있거든? 들어와 들어와 어쩔건데 들어와 오우 들어와 들어와 아 어우 아프다 야 자네 어떻게 올거지 하하하 떨어졌어요 어 어떡합니까 저친구 아 RIP 아 떨어졌어요 아 가시암정에 사망 음 나 나간다 수고 잘 가지게 음 오우 베링했다 어 으어 나 빨갈봐야겠다 애들온다 아 자 들어와 어 힐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아니 힐을 주시네 고맙습니다 정직하시네 착하시네 아니 아 이럴줄 알았으면 힐 안빠는건데 아 이렇게 힐을 주시면 좀 아깝잖아요 야 애들 진짜 용감하다 유저 좀 잡으러 당기면 될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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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세요 오피 하나 잡았고 나이스 잘가요 자 다음분 어어어 지랄하지마 아 이걸 나갔어? 왓더파악 아 이걸 나가네 근데 얘네들 뭐 눈분방 아이고 탈출포트가 이겼어요 음 걱정 없겠구만 여유롭게 파밍 좀 합시다 이러면 일단 문 닫아놓고 요번에 아예 그냥 바뀌었더라구요 눈델단건 버리고 레이피어는 챙기피다 레이피어 비싸니까 일단 그마만 챙겨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지 마법공단 역할로 어 지식 국궁이네 국궁이면 가져가야죠 방패 굳이 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러러 나갑시다 네 이게 어디 사운드가 나는데 예 스킬 빠지면 빠지면 재개하자 아 어 어 에이 펼치고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딜 도망갈라고? 내가 탈출할 건데요? 아이고 뭔가를 많이 먹긴 했네요 친구가 하지만 다 내꺼 무기공격력 나합시다 어? 바람있네? 어서 왔고 아 마법사가 있는데 와우 와우 야 아프다 야 저거 문 뚫고 들어오는구나 야 야 죽을땐 오우씨 아 확실히 강하다 여기 좁은 데에서 싸워야겠는데? 좋았어 아 또 뭔보가 이거 여기 아까 발소리 났거든? 내가 못 봤을거 같니? 친구야? 이 분 보면 솔로랑 파티베건스 적절한거 같은데 황당인가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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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 현실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안하시는거 좋겠네요 아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초반에 오케이 오우! 와 뭐야 잠깐만 와 뭐야 잠깐만 와 뭐야 잠깐만 아 저거 제대로 끌렸다 아 저거 어그로 제대로 끌렸다 아 저거 어그로 제대로 끌렸다 어 뭐야 어 뭐야 만만해 보였나 내가? 아 근데 있을때 빠진게 너무 아쉽다 아 진짜? 아 너무 처음이야 아 이게 안돼 아 아 진짜 아 너무 뭐야 저거 어 야 싸운다 너 문 열고 어디 갈라 그래 나 문 열어 놓고 야 이럴다 어디로 갔냐? 암형 죽었구나 야 바바리안은 어딨지? 바바리안 사라졌는데? 오 이 당검은 뭐예요? 나 처음보는 당검인데? 와 론델 당검도 있다 엄마 먹고 나갈까? 가냐? 나갔다 그냥 어우 뭐야 арищ 살소네 파이어볼 미친 미쳤다 아 이래서 활 필요해 파이터도 와 매섭다 야 와우 오 한대도 못맞히는거 실화냐 오 뭐야 뚫렸다 오 오 직방맞았다 어 뭐야 이거 왜 아 이거 리치가 안다 와 야 리치가 안다는데 와 이게 진짜 아 이게 휘두를때 이동속도가 급감해가지고 맞추고 싶어도 맞출수가 없어 와 이거 때문에 죽을뻔했다 아 뭐 다 무빙해가지고 피하면 솔직히 상관없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어 너무 적은데 박쥐들 잘 안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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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몰래온다 슬슬 들어와 어우씨 아픈데? 들어와 아이씨 좋네 느려 어우 아 진짜 휘두를 때 진짜 너무 답답하다 와 휘두를 때 이동 속도 팍팍 느려져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퍼스트 용담검? 좋은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 점수가 없어 못다네 어우 잡았다 이씨 아이씨 얘네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들어와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얘들 어 뭐야 아이씨 와 엇가 나간다 와 죽을 뻔했다 와 와 야 확실히 진짜 야 로드한테 뒷맞는 거 존납 아프다 와 야 딜 나 딜 보고 나 깜짝 놀렸네 진짜 이거 무기가 막 고라 색깔 무기고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아예 그냥 죽었을걸 나 얘는 아직도 있네? 야 와봐 싸워보자 한번 사가 막 좀 큰ict Rudyard всё 처음where 오디오 친추 avana 오 세상노 estuv 우아 아 해골 억가당했어 쟤 쟤 존e 불쌍해 아 자기 한번 해볼까요 퍼스티 용담검이네? 아까 씨 개쎄는데 야 레이피오 1번 등급도 진짜 쎄긴 쎄다 아 뭐냐 이게? 야 고정 물리 피해도 있는데? 1번은 굳이 안 먹어도 되고 이 친구는 그냥 뉴비 친구였네 지식? 아 장궁 못참지 고정 물리 피해 3%야 또 심지어 와 너무 잘, 너무 잘 나왔다 나갑시다 왜 아 애들 물량먹는다 하 음... 됐다 됐다 할만하다 이제 어어 됐스 아 무빙샷 좋네 아 힘들어 아 정신 나올꺼 아 일단 무더풀 좀 피자 살꽃공지 떴다고? 이벤트 한대요? 무슨 이벤트 한대요? 헉 잠시만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다 잡았고 다 잡아버렸고 다 잡아버렸고 다 잡아버렸고 다 잡아버렸고 얼마나 좋은가 애들 약간 현타가 왔을지도 좋은게 없다 다 잡아버렸다 오 뭐야 도망가고 싶어? 나랑 싸워야될것이야 나랑 싸워야될것이야 오우 좋은건 딱히 없네요 응 아 근데 좋은게 많이 없어 음 대충 그냥 훑어보는데 막 그렇게 막 메리트해있는건 없는데 나가자 이건거 먹었으면 좋겠다 흐흫 다단단단단단단 날알날 알라라 클레릭이라고 하나도 못챙겼덩 좀 비쌍한데? 흫흫 안타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